벌써 템이 이렇게 가득 차가네 어디여 여기냐? 침대 없냐 침대? 침대가 고파지네 여기서 한시간 대기하면 치료되나? 아 안돼 침대만..어 잠깐만 여기 침대있다 그래 여기야 조졌어 바로 여기야 체력 회복됐어 오케이드 나이스샷 이쪽으로 가야되네 위치가 지금 되게 애매해요 갈 방법을 모르겠어 아 여긴 절대 아니고 이쪽이야 이쪽인데 아예 내려가보자 이건 아니란 말이지 어어 여기 세사슬로 막혀있기때문에 잠깐만 좋아 저 반대편으로 떨어져야되는 지역이 있을수도 있어 일단 여기에 진짜 적이 있기때매 여기로 한번 가야되는데 여기도 세사슬로 막혀있고 말야 뭡니까 이게 그 지아야? 좋았어 어? 암어 몸통? 아 근데 이거는 못 껴 이걸 끼면 내 그게 없어져요 은신이 없어져 뭐야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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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느낌 안좋아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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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아 안되네 안되네 지하로 가야되는데 가만있어보자 지하로 가는길이 어디였나요 이쪽은 아니구요 내려가는길이 있을거야 어 왜 주의야? 뭐야 이건 어어어어 잠깐만 아이씨 오케오케오케 됐어 왼팔 맞춘 힘들어보이고 어 나이스다 어 나이스다 아 이거 하나 하나밖에 못사 대장이 한 명이 아니구나 지금 보니까 어 대장이 한 명이 아니었네 네 여기 또 뭐 있는데 여기 있다 아니 와 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기 지뢰가 있었네 일단 지뢰는 좀 제거를 해야겠다 됐어 길 길 지금 여기 맞아 길 여기 맞다 길 여기 맞고 그렇지 치명타 다 찼구요 템 없냐? 아 아 여기야 이쪽이야 일단은 놔두고 어 엘리베이터도 있잖아 일단 여기 한번 가보자 어? 잠깐만 아까 내가 왔던데네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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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고 밑으로 내려가는거야 오 들어와 가자 로젠아 어 내려가져 내려가져 어 올라간다고!? 뭐야 이거 이런씨 어 잠깐만 아 이거 목표 바로 밑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 아이 안 맞겠다 저걸 몰랐단 말이야? 이런 젠장 아 이거 내 맞춰야지 와 뭐야 걔는 안 밟아지네 딱 봐도 부숴야될 각인데 이거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거 뭐 나 뒤지란 얘기야 이거? 어 됐어 됐어 스틴팩 하나 빨자 스틴팩 하나 빨자 하나 빨아야돼 이거 들지 말고 이거 들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장전 장전 이딴거 지금 필요없어 여기가 맞는거 같애요 근데 어 봤을때 안녕하세요 맨 정면인가 설마? 개 유렉하네 어 무게가 다 차버렸어 어 무게가 다 차버렸어 에이 금이사 교환하자 잡동사니 다 줘 이거 딱히 보니깐 여기 여는거 같애 우아 이 미친 아 너무 놀래가지고 그라치 좋았어 얘도 반응속도 별로다 내가 컴퓨터가 이렇게 느려가지고 되겠어? 어? 이 자식이 이거 어디서 감히 어? 이거 안될 놈이야 안될 놈이야 원펀맨 감전 3단봉? 아 쓰레기네 맞아맞아 아프지도 않았겠다 어 이쪽이야 켈로그 아 켈로그 여기 안에 있잖아 어 어 맞아맞아 여기야 와 이것도 그냥 들어왔으면 또 어? 굉장히 또 파티할뻔했어 이거 어어어 아파요 가만있어 저장 뭐 들어가기 전에 침대 한대 없습니까? 펄스 수류탄? 이걸 주는 이유가 뭐야 그만큼 빡세다는거니? 탄약상자 아 케이드 역시 델러면 되죠 통조림 개바 로젠이 밥있네? 가만있어보자 가만있어보자 니가 얼마나 센진 몰라도 근접전에도 넌 난 이길 수 없을거야 뭐야 어 깜..어어 깜짝이야 어어 야 고맙다 알려줘서 어 미안하다 개야 위안해 로젠아 아빠가 빨리 끝내줄게 좋았어 여긴데 여기 안에 있나? 이것도 하나하나씩 확인하면 가자마자 뭐 지뢰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감직이 키면서 가 내 집이 200년동안 엉망이었던건 유감이지만 난 룸메이트가 필요없어 떠나라 이 새끼 이거 감히 내 부인을 죽여? 주인공 부인 죽인놈 아니야 하아 이때까지 뭐 봤니? 계속해서 받침오드로 몇대 때렸잖아요 SP가 없어서 못 때린거야 방송을 좀 보거라 으음 어 이럴줄 알았어 어 뭐야 아아 어 눈치깐네 눈치깐어 어? 잠깐만 저 근접이야? 근접이면 얘기 잠깐만 아아 저 총둔 놈 있네 또 아 이러면 또 깝치지 못하지 내가 아니 아니 얘 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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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 좋았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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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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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쉣 자리 개 안좋아 이거 진짜 근접 쓰기도 애매하다 하아 이번엔 내가 쏴버려야겠다 그냥 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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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찬이 혹시 쓰? 아니 정찬이 형이 더 쎄? 개빡세네 퓨전셀 있고 퓨전셀 있고 어허? 침대 없나? 더이상 이제 템 쓰고 싶지 않은데 이맘대로 풀리진 않을거야 여긴 백포 안 열리겠다 이렇지 않았다 저기 저렇게 만들어놨을 이유가 없거든 어 라이터 담배 담배 원래 로제니는 절 위에 충성하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어 아 여기 침대가 있잖아 아 저기 근처에 있을 땐 잠을 잘 수가 없어? 어 뭐야 여긴데? 어 그래? 어 여긴 또 되네? 한 칸 차이인데 아 이것도 전문가 역이네 이거는 저거야 그게 많다라는 거야 보안 시스템 해제 못한다는 거야 어 로제니 피가 많이 묻었네 이거 살 빠지겠네 부럽다 어 나이스 좋았어 시스템 패 전쟁전 화 패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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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이거 카메라 왠지 장치가 뭐야 분해하면 뭐 많이 나올 것 같애 어 내가 읽지 알았어 읽지 알았어 가자! 치명타! 아 치명타 못췄다 아 치명타는 걔한테 써야돼 어 그 켈로그한테 써야돼 생각해보니까 아니 야 여보세요 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원펀맨은 해도 되겠는데 나 어차피 쳐자면 되거든 반가워 새끼들아 원펀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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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로 모든걸 재패한다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시간 짜면 되는거 아니야? 어어어어 이건 뭐야 원펀맨! 아이씨 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지 봤냐?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게임을 합니다 저는 어 그사이 레벨 1이 올랐어 개이득이야 민첩 올려 오케이 자 여기서 한시간 자구요 됐어 하아 이러면 피가 다 차거든 이게 얼마나 저거니 얘들아 딱이니 뚫어빵 필요없어 이거 여길 왜 만들어 놨을까? 어? 어 무서워 어우 두러워 어우 두러워 잘 만들었다 조만문의 게임 평가는 반드시 화장실 속을 봅니다 그 더러운 퀄리티가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인해줘야돼 안 더러운 게임은 쓰레기야 그게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으응 죠 아 어, 죽어놔 뭐야, 부러진거야? 아, 오케이 이 정도? 근데 초보자는 괜찮거든 근데 이거 이제 초보자 아닌 걸로 하려면 마우스를 해야겠다, 나중에는 패드로 이게 굉장히 잡기 힘들어요 마우스가 리얼 편해 스카이림 해보면 아시겠지만 뭘 가져가라고? 퓨전코어? 그거 어디서 뽑습니까? 이거? 개 좋은거지? 아이언맨 같은거지? 그 심장이 있는거 지가 저절로 열리네 지가 저절로 열려주시고요 어 좋았어 오우 좋아좋아 어? 스팀팩 깨끗해 깨끗해 어? 여긴 왜 만들어졌지? 여긴 왜 만들어졌지?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